To everyone's amazement, 이게 to ones, 이건 소유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감정명사 나오면, 뭐뭐에게 뭐뭐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놀랍게도, yet another, 또 다른, 또 다른 로블링이 stepped in, 개입했습니다. To save the bridge, 그 다리를 구하기 위해, this time, 이번엔, it was Washington's wife, Emily Warren Robling, 그것은 워싱턴의 부인인 Emily Warren Robling이었습니다. She believed in what her family had started.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대가거죠. 시작한 것을, and she was determined to, be determined to는 수동태지만 능동해석된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녀는, 뭐뭐하기로 결심하다. To see through, 그것을 끝까지 보기도. Through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통과해서 라는 뉘앙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해서, 그러니까 see through, 그것을 끝까지 보기로 결심합니다. Before marriage, 결혼 전에는, she knew almost nothing.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엔지니어링에 대해선, as her husband says fail, 그녀의 남편의 부인이 이럴 때는 나빠지다. 실패하다가 아니라 그녀의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더욱 이럴 때는 그러나 그러나 그녀의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Emily began passing his instruction, Emily는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to the assistant engineer, 그래서 조수 엔지니어들에게, 그리고, A&B죠, bring back their construction report, 그들의 건설 보고서를 가져오는 것을, 되 가져오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she naturally, 그녀는 자연스럽게 picked up, 이럴 때는 가지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다리 건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learn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배우다. 그의 도움과 함께, she also studied higher mathematics. 그녀는 더 높은 수학과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매우 열심히, 이건 소우된 용법이네. 매우 열심히 공부해서, she became an expert in them. 그녀는 그것들의 수학과 공학을 얘기하는 거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Without ever going to college. 결코 대학에 가는 것 없이.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가, 다른 전공, 이거 수학이랑 공학 말고, 다른 전공으로 대학을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는 모르겠어. By the time the bridge was finished in 1883, 1833년, 그 다리가 끝나졌을 무렵, 수동퇴가 됐죠. Emily was carrying out many of the chief engineer's duty. Emily는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chief engineer, 그러니까 엔지니어 중에 대빵, 대빵 엔지니얼의 의무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Which was unprecedented. 그리고 그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For women in those days,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Many people praised her contribution.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녀의 기여를 칭찬했습니다. To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의 다리건설이죠. And she became the first person. 그리고 그녀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To cross the bridge. 다리를 건넌 첫 번째 사람. 이거는 투부정서 대부분 뭐뭐 할인데, 이거는 뭐뭐 하는이 낫겠다. 뭐뭐 한. It was the moment. 그것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녀, 워싱턴, 남편, 존. 이거는 시아버지지.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 Who built the bridge. 그 다리를 건설했던 모든 다른 사람들이. 여기가 주어고요. 일이라 그러자. 여기 일이라 그래야겠다. Had worked so hard for. 매우 열심히. 위하여. 매우 열심히 일해왔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이즈, 덴, 강조구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 강조구문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다. 뒤에 보면 4의 전면구가 지금 여기가 불완전하죠? 더 모먼트가 들어가려면 여기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석하든 해석은 똑같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